총équ repairs 확반기 김정아 병枝 짜잔 여러분들 핑크색 오버워치 리그 유니폼이 도착했습니다 이거 오버워치에서 보내줬는데 그래부터 이게 막 끝이 아닙니다 제가 오버워치 리그 항조우 스파크 사실 리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정말 스킨이 이뻐요 디바 샀습니다 댕저 둥비 그리고 위도우메크까지 구매를 마치면 모든 핑크색 스킨이 다 쌓습니다. 이것이 바로 핑크워치. 100개당 6,000원. 아니 이게 1개당 6,000원 맞네. 그러면 30개면 18만원. 다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사가지고 공격력이 올라가고 대사기 아이템을 사고 우리 오버워치 오는 18만원을 현실에서 가질 수 있는 건 오로지 자랑. 오로지 자랑받게 못합니다. 이 티셔츠도 자랑. 그럼 한번 자랑해봐야죠. 18만원 현지랬는데. 예? 님들 님들 키키. 저 오버워치에다가 18만원 현지랑 개쩔죠? 왜요? 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들아! 야 아나야 나봐봐. 아나야 나봐봐. 아나야 나봐봐. 아나야 나봐봐. 아나야 나봐봐. 얘들아 짜잔. 라인도 핑크색이고 와. 렉킹보즈 핑크색 와. 로노구도 와. 핑크색 와. 오리사도 핑크색 와. 민스도 핑크색 와. 자레도 핑크색 와. 오! 할조님. 저 리포트 핑크색. 죽음이 너의 곁을 걷는다. 기다려봐. 이게 바로 현지의 힘인가? 이것이 바로 18만원 현지의 힘인가? 얘들아 내 캐릭터를 지켜봐주길 바래. 애들이 가장 칭찬해줄까? 야 너 정말 멋진 아이쿠나. 어떻게 오버워치에다 현지할 생각을 했니? 이러면서. 얘들아 얘들아 나 봐봐.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야야야야. 봐봐. 짜잔. 짜잔. 억. 에어어어. 에어어우. 에어어어. 에어어. 에어어어. 어디있어? 에어어어. 어디있어? 어디있어? ㅈ호톤. ㄱㅈ. ㅈ호톤. 쳤쳐. 음... 이것이 바로. 겐지. 야. 흐흐, 너 맘거 아니냐? 핑크 겐지? 필끄 겐지? 오! 나를 알아봐줬구나! 아니 미친 18만원을 잘한.. 현질했는데 애들이 안봐주네? 어디가야되나 이럴땐 좀.. 아.. 직견유저가 많은 데로 가야되나? 1대1 진공승부? 나쁘지않을거 같은데? 1대1 진공승부하는데 상대가 다 핑크스킨이야 자 한번 해보자 안녕하세요 저 18만원 현질했어요 뿌유 뿌유 초반엔 잘 모를거야 좋았어 이제 핑크스킨 핑크스킨 오케이 이 사람이 궁금해야겠죠 일단 이겨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빠델에서는 안통이에요 지금 머루 자 그다음 또 핑크스킨 또 핑크스킨 가면은 어 뭐지? 아니 아니 두번째까진 잘 몰라 두번째 까진 그냥 핑크스킨이 유명하니까 잘 모를수도 있어 뭐현질하셨스 LISA 알려주면 안돼 알려주면 재미 없어 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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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또 핑크 스킨이야 또 핑크 스킨이야 오케이 마무리 이렇게 마무리 해줍시다 마무리 마무리 해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또 핑크색 또 핑크색이야 야 너 뭐해 야 너 뭐해 님 저 현진 한번 축하 좀 빨리 축하라고 짜증나게 하지 말고 야 어디가 짜증나게 하지 말고 현진 했다고 빨리 알아봐 달라고 빨리 알아봐 달라고 어디가 빨리 알아봐 달라고 빨리 알아봐 달라고 빨리 알아봐 달라고 행진한거 행진한거 알아봐줘 빨리 왜 못알아보는건데 에라잇 빨리 못알아보냐고 짜증나게 아이 빨리 알아보라고 뭐야 떠났잖아 아이 알아보라고 핑크색 왜 떠나 아니 알아보라고 핑크색 시발만원을 주려터고 김재원 시청자 김재원 시청자 와아아아 와아아아 겐지도 핑크색 와 겐지도 핑크색 와 겐지도 핑크색 둠피스도 핑크색 와 겐지는 너무 큐티에요 리포드 핑크색이야 와 리포드 핑크색 여행 그 자세 factors 맞아 부ают 현실 이득 by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